뀨! 들어와! 들어와! 대박이야, 하트팔재? 맞아, 하트팔재! 나 아까 봤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 니코드 안녕! 들어왔어요 공부 있나? 네 조금 더 가까이 좀 볼까? 살짝! 내가 할게 페인트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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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상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상자 같은 거 들어가면 네 네? 이게 나온 거 같아,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그거 댓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옆에 있을까? 아까 주셨는데? 이거 어디 갔지? 아이패드 핸드? 인사 먼저 할까요? 우리 인사 먼저 할까요? 좀 더 들어오면 천 대면! 하면 해야 하는 게 더 할까요? 네 근데 아까 있었는데 응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I think that's for some people 아, 아니야 우리 게 아니야? No, it's ours, it's for like a person 덮백이야? 아, 그거 읽을 건 없어 핸드폰으로 들어갔는데 아, 이게 있긴 한데 아니, 글씨가 잘 안 보여 좀 멀어서 눈이 안 좋아요 저도요 저 눈이 안 좋아요 이걸로 들어갔으면 되지 그쵸, 이거 조금 그게 느리긴 해 아, 네 어쩔 수 없지 오! 오! 뭐야, 일단 여기 있네 뭐야 뭐야 다 놀랐어 갑자기 와가지고 인사 할까요, 이제?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백비트입니다 이거 전체 맞나? 어, 내가 안녕 안녕 오늘 리사 옷, 체리 옷이야? 체리다 어, 저 제니 언니랑 깔맞춤이에요 왜요? 깔맞춤이야, 체리 깔맞춤은 아니고 이거 잡아야 되지? 커플 커플 아닙니까? 나 머리에 지금 어, 커플 아, 커플 나 머리 생크림 묻었어 그거 조금만 들어주면 돼 그지 있어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네, 그렇게 그렇게 동일이 좀 없는데 묻었어 응? 응? 지금 다 놀랐어 우리의 생크림이 묻었다 응 아, 아니야, 이걸로 봐도 돼요 이걸로 봐도 돼 이걸로 봐도 돼 아니, 근데 리사가 가려 그래서 체리 옷이 가려져서 아, 아니, 아니, 아니 내 체리 옷이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놀고 있어 아, 여기, 여기 의자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없어, 여기 여러분 정신없어요 여러분 정신없어요 돌고 있어요 이걸로 보자, 여러분 댓글, 댓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한다고 나 눈이 너무 좋아 음료수 뭐, 언니예요 여러분 유니컨 음료수예요 너무 귀엽죠 진짜 컬러풀하다 아, 아니, 쿠키가 너무 귀여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흰 이브에서 살면 맞아, 맞아, 맞아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브이긴 한데 블랙핑크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두 달 아니야, 두 달? 거의 두 달 같은데 두 살이에요 두 달이야? 대박이야 두 달이야 네 근데 왜 오늘 하는데도 설명해 드립시다 리사는 설명해 봐 아, 저는 수프 스타일이 사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내일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해외 나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이브 네 2주년 이브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브가 더 로맨틱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 맞아 그래도 저희가 오늘 포기해서 맞아 서프라이즈를 탔어요 야, 인사파 저희가 1주년 때 이제 몇 명의 블링크들이랑 가까이서 만난 거 너무 좋았는데 못 본 블링크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저희도 너무 아쉬웠어서 이번에는 좀 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희랑 같이 기념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는 저희 V LIVE로 찾아오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좋아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완전 우리도 우리의 V LIVE를 막 보셔야 돼 재밌네 어 오늘은 그냥 오늘 그래서 우리 소소하게 우리끼리 연결 불안정에 이어서 맛있어요? 크림? 크림 맛있어 진짜?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은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면 네, 괜찮아요 매우 좋아요 언니 스타일이야? 응 진짜 다르다 좀 버터리로 먹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우리가 2주년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쇼팬, 초코피엔난 거 그걸로 서서 꾸미고 가야지 한 마디씩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진짜? 의사 조수 씨 준비해 주세요 네 생각보다 떳습니다 이거 가운데에다가 두면 되나요? 거기 어디예요? 라고 부르는 너무 아파 이거를 어떻게 꺼내야 되겠죠? 내가 꺼내야 어떡해 이거 왜 이렇게 부르겠어? 이거 옆에 뺄 수 없어 이렇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즐기게 뺄죠, 빨리 시작 시작! 오케이 너무 예뻐, 어떡해 위에 놓을까? 너무 예뻐 여러분 저희의 2주년 케이크입니다 저는 소리가 나 이걸로 꾸미면 돼 대박 어때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예요? 아니 아니야? 주는 줄 알았어 뭐 블링크? 응 블링크 준까? 근데 이거 썩을 것 같아 날씨가 많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 보여드리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뭘 적을까요? 일단 2주년이니까 꼭 그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응 제가 첫 언니, 뽕 금지예요? 언니, 뽕 금지예요? 그러면 여기 계세요? 2, 2, 2, 2, 2 일단 뽕 금지 2, 2, 2, 2 4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릴레이싱으로 하자 그러면 한 줄로 이걸로 선을 만들어줄까? 이걸로 점점 선 아니야, 아니야 한 줄로 쓰는 거야 끊기면 이거 끊기면 끝나는 거야 한 줄로 써야 돼 누가 우리가 다 그러니까 릴레이로 써야 되는데 누가 어떡해 릴레이로 그러니까 너가 써 맨 처음에 써 글을 막 써 근데 끊겨 그럼 끝나는 거야 너가 정말 다 못해 그러면 내가 이어서 끊기면? 그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끊기고 싶으면 약간 좀 잘 갖고 싶으면 그거는 이거 끊으면 돼 어떡해 나는 목표를 정말 잘한다 누구부터 할 거예요? 제가 먼저 너 때문에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지? 이어서 이렇게 쑥 쓸 거지? 너무 작아 글을 쓰는 거야? 다 먹어놔야 돼 왜 내가 만약에 블랙 피에서 끝을 샀는데 내가 피그라고 썼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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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야 알지? 나는 내 목표는 응 제니랑 지수랑 로제랑 리사랑 함께 한지 까지가 내 목표야 오케이 오케이 한지 다음에 생각 안 나 근데 이거야 언니 미리미리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안 끊기고 있어? 끊길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케이크스가 열어봐서 보여줘야 돼 최신해 이거 뭐야 보여줘 이거 뭐야 제니 작품 보세요 하나 이게 뭐야 생각보다 어려워 난 제니랑 지수랑 로제랑 리사랑 쓰고 싶었어 제니 작품 기억밖에 안 됐잖아 기억이 아니야 약간의 지으 지으 세 점이야 기억이 피어싱했어 무슨답을 피어보실 이건 진짜 부탁ändir 정 splash인데 내가 봤으면 막 누구야? 나야? 약간 안나? cover 일단 올라가서 저기요 고게 줘요 바이버 언니는? 나? 뭐야 팬들이 지금 젠들기 바보라 해요 아니에요 언니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렇지 화이팅 여러분 집중... 끊겼어! 안 끊겼어! 끊겼어! 반칙을 다 들으면 안 돼 안 끊겼는데 나는 끊적이 없는데 알아서 끊겼어 집 집 근데 글을 어떻게 안 끊기고 싶어?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세 번 놀기 세 번 놀기? 안 끊겨? 난 이렇게 잘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모르는 거 말해 주면 돼 왜냐면 채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무 어려운데? 물어봐 갑자기 나 크리에이티 띠티 같아 너의 뭐야? 나의 뭐야? 케이크 이쁘대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색깔 이거 여기서 만드는 느낌 하얀 짧게 만들어 무관이 거여 내 봐 지 지 시간 좋아 그래 kel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좋아 나 어떡해 그렇게rão 나 어떡해 뉴스턴ն 개μ해쌍일 오케이 쏟을 거 같아 보여줄 수가 없어 저거 뭐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 땡땡 가지로 들어줬거든요 그냥 무슨 이거는 이쁜 테이프를 망쳤어 너무 하려고 아니면은 너무 해야 돼 그거 안 이뻐지기 때문에 왜 안 이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망쳤거든 아니면 이렇게 하자 아니면 맨슨 정하고 너무 이뻐 사진 너무 잘 찍혀 잠깐만 그거 넣으면 안 돼 중간에? 근데 이거 한 케이송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저 질문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쓰레기 이렇게 하고 끊기고 끊기잖아요? 일단 이어져요 지금 이어져 그게 목표인데 너 이 지 땡땡 어떻게 할 거야?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심하대 에어컨에 꺼주세요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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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지... 아니면 이렇게 하자 한 줄 한 줄 아니야 이렇게 하자 첫 줄 한 줄 그래 시간을 주는 거 같아 시간을 주는 거 같아 시간을 줘 왜 그래 왜 바뀌어 왜냐면 너 왜 바뀌어 첫 줄을 그럼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 지금부터 첫 줄로 하자 그래 내가 써놓을게 나 지금 이 순간이라 쓰려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살짝 파이는데요? 아니 내 거 아니야 이거 우리 하기로 했잖아 지금 이 순간 해 아니면 지금 부터로 해? 지금 이 순간이 더 설레는 거 같아 이 순간이니까 드디어 이 순간이니까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세게 눌러야 되는 거 같아 알겠어, 알겠어 대답하게 아... 어떻게 봐! 아... 아... 야 누가 폴 케이크를 어떻게 해? 꽃, 꽃, 꽃 했죠 그냥 블랙핑크를 써버려 근데 그게... 막 해버려 얘가 내가 여기다... 괜찮아 막 하고 빨리 먹자 이게 훨씬 잘 써주네 아 이걸로 예쁘고 그랬는데 아 근데 이것도 근데 스프리글 스프리글 거려 야야야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붙여 어? 내가 앨범을 써먹었던 건데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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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죠?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구름 하나 그리면 안 돼요? 어, 구름 아, 구름이래 여기다 크게 꺼 오늘 안으로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별로 안 써질 것 같은데 그냥 할 수 있어 블랙핑크 크게? 어 그냥 잡고 있어야겠다 딥천 구름도 해줘 비피? 비피 forever 비피 블랙크 비피 2주년은 써야지 비피 블링크 2주년 어떡해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잠시만 우리의 2주년 우리 진짜 꽝 손이다 키가 왜 이래 어, 됐어, 됐어, 됐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네? What is going on? 비피 하트 블링크 아 근데 오늘 안에 끝났 거니 한번 영어로도 설명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 Hi everyone, it's our... 근데 너무 커 한 번처럼 Hi everyone, hi everyone It's our junior anniversary eve Eve, everyone So we're trying to make a beautiful cake We're trying to decorate this cake To celebrate our anniversary which is not going on What is that? It's a... Link 뭐야? 우리 이거를 찍어줘요 우리 이걸 찍어서 올려준다 왜냐면 이걸 계속 보여주면은 케이크 숱다 우리 아무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근데 웃고 있대 Anyways, we're explaining We're decorating this cake To celebrate our two years anniversary And it's just going so well It's going so well Yeah, yeah, 맞아요 We tried to decorate with this chocolate pad that did not work So Rosie is... It's like a... It's like a... I'm not gonna do it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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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쓸래 이제, 이제 나도 이 짤드머니로 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그냥 됐어, 됐어, 됐어 나도 예쁘게 하고 싶었어 충분히 예뻐 충분히 예뻐 우리 이거 하나 더 하면 안 돼, 이니까? 제발 해 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구름 해줘요 여기다가 그냥 머무래 이렇게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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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게, 이, 이 계속 이래 뭔가 그럴 수 안 돼 이, 이 멋있다 이 나 이 너무 잘 썼어 내가 한 게 나왔네 잠깐만 맛있어요? 안 먹어봐 어때요? 난 이거 먹을래 버터이거든 약간 약간 생크림이 아니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예뻐, 근데 마음에 들어 저 혹시 어때? 너 혹시 구름을 좋아, 좋아, 좋아 그거는 먹어도 돼 이거 음성 지원하자면 피피 블링 이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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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끝에 좀 어떻게 없을 때 안돼, 안돼 됐어 오, 구름 너무 마음에 들어 리나 혼자 만족 우리 아무도 안 맞어 구름이었어? 구름이야 이게 왜 구름이야? 나 이해가 안 나서 그래 아, 맞아, 나 그림 그림이래 구름 내가 찍게 구름 구름? 여러분, 소통을 합시다 맞아, 이제 우리 그거, 그거, 이거 이제 그만하자 아, 알았어요 좀 지쳐, 이거 저, 저 이거, 이거 하나 야! 왜, 이거 왜 아, 예뻐요 It's almost like OMG, it's a cake 아, 미안해요 이거 한 번만 드릴게요 네, 이거 Your thing, your friend 예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우리가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아, 리사, 뭘 한 거니? 그룹 아니야 레인폼 그룹 너무 웃겨 진짜 미안해, 바람던 것을 치워 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Can you sing something for us? 가봐요, 왼쪽 발이, 왼쪽 발 오빠야, 왼쪽 발 자작권 왜 이렇게 정신적이야? 저기 자작권 이거를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이걸 보면 저희가 뭐랬는지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봐요 오,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어때요? 예쁘죠? R.I.P 케이크래요 What do you mean, R.I.P? It's alive! R.I.P 케이크래요 Anyways, let's carry on R.I.P 케이크래요 Do we have to, do we have to 그래, 해피 벌 때 하자 갑자기 여기 이거 하지 마,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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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봐 여기다 해피 벌 때 한 입고 봐 아니, 아니, 근데 아, 그래, 그래 금방 입고 봐 What do you, 색깔? Pink 좀 이쁘긴다 Pink and 초록? No, I want yellow as well No, 사랑 아무거나 하나 Yeah 리사 구름이 제일 이쁘네 누가 Oh, crazy 개취합니다 정말 블링크는 천사야 여기, 여기, 나 이거 광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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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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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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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꿀처럼, 유니꺼 이제 이렇게 돌려놓고 가자, 우리가 보는 것보다 이거 잘하는 사람, trump 듣고 있을까요? 안녕? 우리가 파먹은 장미가 뭐였지? 리사 똥구름이래요, 누가? 어? 괜찮은데? 아니요,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일쯤 갑니다? 아니, 그건 아니예요, 언니 여기 있다, 여기다 뭐야? 조심 누가 이거 찍어주면 안 돼요? 언니가 찍어주세요 갈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언니, 언니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노래 다시 부를까요? 시, 시 생일 축하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랙핑크와 블랙핑크 생일 축하합니다 수원, 수원, 수원 이거 뭐 읽어 하나, 잠깐만 우리 영어로도 부르자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us Happy birthday dear 블랙핑크 Happy birthday to us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냐면 홀정해서 먹으면 배가 아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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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워요 안돼, 안돼, 안돼 비포인트야 너무 아까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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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안 먹으면 어떡할 건데 먹자 뭐 사진 찍었어? 요새 머리에 파란 크림이 또 묻었대 오케이 이거 유니콘 해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유니콘 해 이거 유니콘 해 문질러 버렸어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소원 궁금해요 블랙핑크 소원 빌었어요? 맞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때? 내가 조금 리사의 구름을 살려봤어 우리 이거 먹어볼까? 우리 케이크를 먹으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자 네 먹으면서 우리 그... 우리... 저희가 저번에 1주년 때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는데 블랙핑크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가져와봤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러가서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타란 저도 처음 봤는데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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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이거 이나진의 저랑 리사랑 브이앱 우리 언제지? 1년 전이야 저희가 어디... 어디 공원... 공원에서... 방원에서 브이앱 했는데 옛날 너무 날씨로... 리사가 그 외국 애기 따라 했잖아 아, 얘 와 외국 애기 따라 했다, 밀리사랑 아, 맞아 맞아 이 사진 되게 잘 찍었다 다 기억하고 있어 하늘 공원이래 아! 블링크가 더 잘하라 뭐야? 최연, 리사가 하늘 공원 갔을 때네 리사와 우리 앱을 하늘 공원에 했었고 친번크의 탄생일이래 그래요? 맞아, 내가 그때... 나 친번 닮았다고 처음 얘기했어? 블링크가 더 잘하라 그렇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진짜 재밌었어 난 이 사진 진짜 좋아 맞아, 나도 이 사진 좋아 저희가 일본에서 잡지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파티하는 공인처럼 이런 거 저희가 던지면서 찍고 이랬는데 진짜 찍어졌어 저도 행복해 되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귀여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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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 오우 근데 이렇게 핑크인 게 이쁘다 이건 저희 뮤직비디오 때 멋있다, 뭔가 진짜 우리 가족 차지? 가루가 이렇게 이게 미세한 가루인데 이 가루가 엄청 엄청 커졌어요 어 어? 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앤드 누구야? 비하인드 사진 안 낸 사람 누구야? 누구야? 한 명 더인가? 되게 웃겨 봐 근데 다음은 안 돼? 딱 했는데 나 당황했잖아 이건 당황스러워 앤드 오케이 우리가 더 찾아서 캐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말고 그거 아냐? 한 명씩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뭐야 물어봐 내가 방금 만든 코너야 자, 2년 동안 방금 만든 코너 자, 2년 동안 제일 궁금했던 걸 내 속마음 아, 속마음이 아니라 뭐라해? 내 궁금증 내 궁금증을 풀어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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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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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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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arde 2년 동안... 2때 이거 근데 왜 그랬어? 이런 게 이때든 왜 그랬어? 어. 멤버들한테? 아, 멤버들한테? 저, 저, 저 생각 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라 한만 만든 코너라니까? 아 distributed 안 넣는 코너 zum 없는데? 잠시만요 아, letzter프터 가면 안 되나요? 안녕 안 될 것 같아요 요새한테 하는 줄 알았네 아니면 블링크한테 받으면? 이거! 아니, 이거 다 볼 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이 비추? 내 생각에는 이거 하고 그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기 봐봐요 저런 식으로 제니야 그때 귀신의 집 왜 들어갔어? 이런 질문 갑자기 생뚱맞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귀신의 집 왜 들어갔어? 사실 내가 추천했는데 맞아요, 우리 언니가 추천해줘서 한 거예요 안 무섭다고 해서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방금 네가 생각나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요 나는 나는 블링크 댓글 볼래 서로 공간이 없으면 제가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끝나기 전에 꼭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다! 다음 코너죠 젠다에 이제 저희가 2주년을 기념해서 거기 무슨 모드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저희 팬클럽 저희 팬클럽에서 이건 이건 2주년을 특별해요 이건 2주년은 왜냐면 저희의 팬클럽 일기를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블링크 저희 언니 지금 몸이 이거 같아요 저희 블링크 일기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을 여기에 이렇게 다 써왔어요, 젠가에 그래서 이걸 뽑고 이제 질문을 보고 답을 하면 돼요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죠? 좋은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걸리면 걸리면 벌칙을 정해야 돼요 근데 벌칙은 우리끼리 정하면 돼요 일단 가위바위보 해서 네 순서를 정하고 순서대로 뽑고 답을 한 다음에 만약에 걸리면 벌칙을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벌칙 먼저 정하면 안 되나요? 벌칙은 우리가 아까 비하인드 그렇게 했잖아요 비하인드 사진 5장 찾아올게요 자기 핸드폰에서 근데 진짜 막 블링크 보면 진짜 좋아할 만한 거 너무 흔한 거 봐요 뮤비 비하인드 이런 거 말고 진짜 못 봤던 사진 있잖아요 우리 옛날 사진이나 만한 거 인기인 거야 연습생 때 그런 거 다 우리가 있는 거 우리 4명이니까 4장 찾아올게요 4장 괜찮겠어? 내가 걸려도? 저는 나 너 잦은 사진 한 만 장 저도 언니 잦은 사진 사진 진짜 많습니다 언니 예쁘게 잦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리나는 갑시다 가위바위보 해서 안내양제 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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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블링크가 질문한 거 저희가 대답할 거니까 다들 집중해 주세요 네 사실 제일 집중 어느 건 우리였어 맞아 맞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지 다들 집중해 이거 네 이거 한 번 만약에 건들면 이걸로 못 뽑아야 돼 나도 그죠 이게 안 움직인다고 딴 거 뽑으면 안 돼 엄마를 내야지 근데 제가 이거 다 뽑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이거 다 뽑으면 안 돼 난 다 뽑으면 안 돼 난 다 뽑으면 안 돼 난 다 뽑으면 안 돼 이거 다 뽑으면 안 돼 내장 찾아오면 돼 아 그거요 내장이네 내장이네 내장을 4개 아니면 한 명 저기 댓글에 맹돌이가 누구냐 맹돌이요 나도 맹돌이가 누구냐는 질문을 말하잖아 맹돌이는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 강아지가 맹돌이 배가 갑자기 너무 귀여워 나는 그러면 여기서 해야지 그거 안 되지 안 돼요 여기도 질문이 있어 이 사람한테한테 이거 동생한 질문이라고 나한테 안 돼 그걸 뽑고 여기 물려야 돼 아니야 안 돼 저기요 쟁갈 모자 있어요? 안 돼 쟁갈 모자 있어요? 이거 뽑으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네 쟁갈, 누리, 위에서 다 여기 가까이 붙지 위에서 세 개는 맞으면 안 돼 여기 아래에서부터 그리고 한 손만 써야 돼 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 위에서 세 번째 안 돼요 내가 간다 네 네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진짜 이거 이거 이건 되지? 이거 너무 무서워 한 손가락으로, 아니 한 손으로 해야 돼? 이건 싫어 그럼 나랑 할래 동! 우리 팔 팔 할래다, 팔 네 좋아요 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가운데 나도 진짜 곤란한데 야 해봐 근데 벌써 오케이 오케이 네 끝까지 시도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너 이거 진짜 우리 브이앱 괜찮나요 지금? 어때요? 정신없어요 미안해요 이러려고 이렇게 했어요 언니 너무 귀여워요 원래 더 준비하려다가 이런 모습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가락이 길어 사이드라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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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씨 성중기 씨요? 성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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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요 공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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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가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뭔가 이게 사람들 앞에서 고맨 고맨 너무 웃겨 계속 얼굴을 여기다 대고 있는 거 같아 열심히 말할 때가 너무 웃겨 제가 아숙고만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근데 내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앞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뭔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와서 오디션 보게 됐는데 좀 이렇게 뵙고 뵙는데 뭔가 못하면 혼나져나 그런 게 더 오기가 생기는가 봐 막 해내고 만다 그래서 뭔가 더 가수꾼이 됐을 때부터 퍼스트만 이렇게 이렇게 폭발한 거 이렇게 꾸밀 그래서 입었습니다 사랑 생각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영어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시작 I like I like I like I like I like And singing So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아니 근데 지성 언니 이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저번에 잘해 Right now? Right now, okay This come true 와 진짜 잘한다 언니 지금 명대사야 It's me, 레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어 여러분 내가 올리면 돼? 응 내가 양심상 예쁘게 올려줄게 네 너야? 다 흠거 거네 여러분 역시 진짜 언니 오셨나요? 한 번에 했어요 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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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언니 너무 많아요 신기해요 언니 언니 너무 많아요 이거 골라야 되나? 너무 많아요 제가 쓸데없는 거 사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언니 이거 골랐는데 신기한데요? 잠깐만 이게 더 높아지면 점점 나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야? 언니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와야 돼 고 사이에 고 사이에 고 사이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아 많으니까 어느 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집에 갔는데 하트 빨대를 사고 싶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어 근데 내가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왜 최근에 우리 형이 1번 샀을 때 내가 쓸데없는 게 아 맞아요 1번 많이 본 거 같은데? 보르는 거 나 돌 돌? 돌 샀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 아니죠 생각날 거 같아 나 집에 지금 쓸데없는 거 책상에 많이 올려져있어 너 그거 안돼요 헤어클립인데 미니 헤어클립 뭐지? 두 개 샀던 언니랑 기억나? 뭐지? 맞아 맞아 근데 두 개를 샀더니 하나로 쓸데없어 맞아 너 하나 더 살렸다고 기억나? 제가 세수할 때 여기 이렇게 미니 헤어클립을 사고 싶어서 두 개를 샀는데 응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쭉 하나만 샀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쓸데없어 네 태연아 귀엽다 진짜? 그럼 다시 말할게요 쓸데이시 됐어 쓸데이시 됐어 나머지 하나만 쓸데없다 너무 귀여웠어 하나는 쓸데없고 하나는 괜찮았는데 나머지 한 개가 쓸데없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안돼요 아니에요 언니 아니야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냥 어디서 붙여있는 게 다 나야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었어 많이 나오고 방금 봤는데? 잠시만요 에어컨 소리인 거고 네 방금 크네요 오 마이 갓 거기 있어요? 천천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는 잘 안 나와야 하신 거죠? 너무 어려워 이게 뿌챙추젠 왜 반대로 하셨어요? 뿌챙추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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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되게 어렵다 뿌챙추젠 뿌챙추젠 우와 우리 하트 수 1,000만 개? 우리 8,000, 800만 개까지 하자 잠깐만 블링크는 숫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숫자? 나도 싫어 오케이 제가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는 O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오 근데 영어로 설명해봐야 돼 그래서 저의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몇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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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해 그 이유가 죄송해요 이렇게 했어 5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뭐였지? 이유가 있다며 있어요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 Multiplication Multiplication이 뭐죠? 곱하기 곱하기 이제 어렸을 때 5단위가 제일 중고예요 5인 이유가 쉬워서였겠죠? 쉬워서였는데 쉬워서였겠죠? 근데 제가 미안해요 그 곱하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5 곱하기가 5 5 곱하기 3이에요 왜? 왜냐면 15가 내 두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숫자거든요 5 곱하기 3이 좋대 정말 이유 없이 좋아요 그래서 그가 애완자 이유 없이 좋아하대 네 마음대로 보면 돼 너무 재미... 미안해요 안 돼 그러지 마요 정말 그러지 마요 정말 그러지 마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 세요? 잘 하면 돼 저는 27 오... 어떻게 해? 네 당했다 뭔가 설득 당하고 있대 뭐에 설득 당하고 있는 거죠? 너의 5 곱하기 설득 진짜요? 고마워요 이 사연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났는데 윤희? 나 아까 그 유니콘 쿠키 먹고 싶은데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어디 갔다? 그럴까 뭐 할래요 언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밥을 먹을 때 오케이 이선희 님께서 밥을 먹을 때 뭐지? 제일 빨리 먹는 멤버는? 맞아요? 응 어려운데요? 빨리 먹는 멤버 지수 언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수 언니가 진짜 제일 빨리 먹는다 빨리 먹는다 약간 약간 누가 뺏을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빨리 먹는 거 있죠 저녁 뺏고 싶진 않은데 네 그렇게 해서 밥도 막 빨리 먹으면 빨리 치우고 막 네 빨리 빨리 하고 싶어서 그래 할 게 많아 밥 봐 오오오 로지 그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줄 로지야 로지야 이것도 알지 이것도 쓰러지면 너가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알아요 이게 뭐야 나만 너무 양심있었다 원래 처음이 그런 거야 오케이 이제 다 언니 얼굴 봐 오케이 언니 죄송해요 언니 얼굴 가려 쉬워 아 이거 쉽다 어렵나? 진짜 어려워 밥 대 빵 너무 쉬운데? 빙태훈 씨 쉬워 한 변치에 대답할까 이거? 하나 둘 셋 오케이 얼마나 닮았는지 하나 하나 둘 셋 빵 뭐야 빵 누구야? 너지? 밥 밥 미사 빵이지 얘가 빵이다 미사 빵이지 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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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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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지 빵이 좋아 한국인은 밥 먹었잖아 진짜 빵이에요 근데 너 밥 없었다 생각해 봐 빵 먹었어 막 너 그거 불러 공과 저요? 아직 스포하면 안 돼요 맞아요 방송을 통해하게 되실게요 오케이 그럼 언니 조심 언니 진짜 좋아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생각해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쭉 불러야 돼 아니지 옆에 잡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거 잡으면 안 돼 이거 잡으면 안 돼거든? 이거 잡고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야 안 되나 아까 저 27 뺄 때 또 그렇게 뺐어요 자기도 반칙을 썼으니까 좋았다 좋았다 망했다 아니 안 찐 거 같아요 망했어 망했어 미니 망치가 있을 때 좀 웃겼어 얘가 캣쳐 해가지고 너무 칭칭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좀 들어줘 근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얘가 컴퓨터들이 너무 걸리지 않아서 못 있겠다 난 걸편도 말리네 혜연이 누나 걸리지 마요 안 걸릴 것 같아 두 손 찬스래요 두 손 찬스 두 손으로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면 그럼 질문을 네 개밖에 못 하는 거니까 아쉬운데 이거? 그거래 그거 뽑아봐 그냥 아니야 아니야 다 맞게 아! 이거 해야 돼? 제발 쏟으면 어떡하냐, 쏟으면 지는 거예요, 그럼 벌칙하면 돼요 제발 제발, 컴온 가이즈 컴온 가이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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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제니의 Unlucky Power? Knut! When did this happen? 망했다니들 아니야 팬들이 팬들이 펑펑이 쏟으려죠, 더 이상 지는 없어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네, 응원해야겠네 집중하느라 카메라에 볼 수 없는데 다리 흔들어 많이 왔어, 근데 침착하래요 됐다 으아 화이팅! 화이팅! 됐다! 잘 안 보여요 오, 불핑 노래 중 춤추기 가장 어려운 곡은? 박정은 님이요 제 춤추기 어려운 곡이 저는 춤은... 춤 말고 라이브 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개인적으로 휘파람이요 휘파람이 휘파람이랑 힘들어, 힘들어 사실 포웨어의 곡이 좀 힘들어요 근데 휘파람이 소흡 힘이 많이 들어가서 노래도 되게 잘, 호흡이 많이 섞인 곡 맞아, 그리고 되게 당장은 노래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휘파람이 군바향보다 힘든 게 휘파람이에요 맞아, 맞아 자, 다음 사람 와우! 와우! 굿럭! 오케이, 로지, 로지 나 봐 로지야 로지야 되게 잘하는데? 잘 골란다 잘 골란다 잘 골란다 이거 당황한 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 하자, 뭐 하자 라면 끓일 때 스프먼저, 면 먼저? 오케이 누구죠? 하나 김밥님께 잘 뽑아 마음에 들어요 라면 김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차우가 너 생각해야 돼 스프먼저, 라면 먼저 오케이 면 먼저 하나, 둘, 셋 스프먼저! 자, 너 뭐라고 했어? 면? 리사 라면 진짜 못 끓여요 진짜 못 끓여요 리사 먹는 거 알지? 사막에서 온 지옥 짜장라면 나 진짜 뭐 하얘잖아 짜장라면이 하얀 거 붙였어요? 맞아 면만 끓인 줄 아니, 태국에서는 면부터 끓여요 야, 빨리 태국에서 물 만절해요 아, 물어볼게요 누가 물 만절해요 근데 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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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을 때 누구를 넣으면, 이제 쑥을 넣기 막,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쑥을 넣으면 기다려주세요 정의, 내 디렉이사 자, 왜 털이 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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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해, 태영아 태영이, 제가 잡아줄게요 미안합니다 감금 감금지, 감금 감금 이거 생각보다 오래간다, 나 내 털 나 어떡해 머리 감을 때 샴푸 몇 번 눌러서 쓰나요? 이거 또 할래? 김채원 그래 뭐야, 김채원 김채원님께서 우리도 이것도 하자 숫자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 번은 하지 마, 3, 2, 1 하나, 둘, 셋, 3 미정 뭐야, 미정? 3, 3, 2, 미정 미정? 모르겠다고? 정해지지 않아 나는 요즘은 3, 4번 하는 것 같아 저 3권 3권은 원래 좀 맞았으면 좀 여러분, 저 봐봤어요 봐봤어요, 죄송해요 면 면 진짜로, 잘 센 건 잘 센 건 잘 센 건 숫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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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뭐가? 느낀 거지 진짜요? 어, 내가 봤다 얘가 물어볼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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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숫권 숫권 얘가 막 얘가 막 숫권 없어요 숫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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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국 대안인이거든 이거 우리 뭐지? 이거 뭐지? 태국 뭐지? 이야 와우 나 이미 몰랐어 봤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숫권 우와 숙소 아니면 대기실에서 심심할 때 다 같이 하는 게임이 있다면 블리핑사랑 미나 일단 뽁 빨갤써 기다려봐 다 같이 하는 게임 숫소에서 대기실? 숫소 아니면 대기실 아니면 대기실 게임을 다 안 하는데 맞아, 왜냐면 저희가 네 명이어서 진짜 마피아 게임 하고 싶은데 언니 때문에 멤버를 더 둘이 오던지 해야겠다 아니야, 사랑은 못하잖아 우리 넷이 사도 잘하잖아, 앞에 할게 나중에 또 하자, 넷이 사면 진짜 재밌어요 할리갈리! 할리갈리 엄청 잘해요 채용이 때문에 할리갈리 계속 되게 돼요 대기실에서 심심하면 사진 찍고 놀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진도 제가 사진 찍고 그래서 인스타에... 맞아, 맞아 맞아요 심심하면 한 명 찍고 놀아도 돼 찍은 거죠? 너무 미술 작품이야 이제 너야 나야? 나야 미안해요 어떡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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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보면 안 되지 이거 가운데가 없는데 이걸 보면 어떡해 네? 이걸 고르려고 했어 그 중간 중간까지 오케이 쭈쭈가 먹을 때 뚜껑은 먹나요? 쭈쭈? 윤지성 님께서 네, 먹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가 낫지? 먹었죠 와우 이게 포인트인데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무서웠어 뭐지? 로제 아, 저예요? 오케이, 너 망했네 맞다? 어떡해요 진짜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왜? 내가 왜? 바꾸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바꿔요 위에 봐봐 아, 아플 것 같아 이거 벌칙 뭐하지? 벌칙 벌칙 뭐하지? 여러분, 브뤼씨는 새로운 사진을 보낼 거예요 맨 위에 봐봐 나오렴 형, 거기에 누가 누가 콧바이 로제 누가 콧대기 뭔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서 서 있는 건 다 재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생일적으로 너무 재밌지? 전내래 오!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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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즈음까지? 아니요, 아니요 여기 너가 방금 끓으려고 했던 거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이것도 우리 하자 백업 아, 성호아, 저 요즘 물냉면 비빔냉면 근데 잘 좀 바뀌었어요 오,오 나도 오케이, 오케이 나 요즘 바뀌었어, 언니 나도, 오케이 오케이, 골라보자 하나, 둘, 셋 물냉면 뭐야 너? 물, 물 나 비냉인데? 아니 나 원래 비냉이잖아 저도 비냉이라서 물냉으로 넘어왔어 네, 물냉 여름이라 나도 시원해서 어르신이랴 나 요즘 갈비에다가 냉땡 갈비에는 블링이지 맛있겠다 이냉을 먹어야지 비밀비지를 넣어봐 먹고 싶다 블링크는 뭐예요? 물냉이에요 물냉, 봐봐 누구야, 누구야? 왜 뭐야? 물냉, 물냉, 물냉 누구야? 외톨이, 매토지수 매토지수? 이냉 진리 물냉 재밌는 젠가 게임이었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세영아 기대할게 뭔가 아쉬워요, 더 하고 싶었는데 네 날 찾아야 돼, 오늘 광고를 찾아야 돼 네 네 네 많은 질문이 있나요? 여보 라면에 계란 푸는 거 좋아 넵 나 근데 얼마 전에 커특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맛은가? 원래 나도 싫어거든? 국물 맛을 느끼고 싶어서? 근데 오랜만에 먹어도 그렇게 먹었는데 괜찮지? 근데 나는 이거 양말 신고 바지 입게? 바지 입고 양말 신고 바지 입고 양말 신고 하지? 바지 입고 양말 신죠 누가 양말을 신고 바지 입게? 그러니까 그렇게 같아 야, 럭시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바지 입지 않은 상태로 양말을 입고 싶어 아, 이상한데?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의 얼음? 블랙, 아님 핑크, 하나, 둘, 셋 블랙, 핑크, 인여, 에리아 블링크, 블랙? 자,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블랙핑크에게 블링크랑? 사랑 사랑 My love 뭐야? 아, 리사 때 맘이 대박 귀여워 아, 리사 때 맘이 대박 결국 다 똑같이 사랑이라 해가지고 자, 바로 3, 2, 1 대답해요 치킨 중 가장 좋아하는 무인은 3, 2, 1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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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네요 양념 가장 좋아하는 무인은 양념 양념만 했다고 저는 양념만 먹겠습니다 재물이 했어 재밌다, 언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 이거 이거, 배터리 몇 프로일 때 불안해요? 오케이 저는 80% 불안? 10% 저는 거의 90에서 내려가면 보조배터리 찾아요 저 3% 3%? 저 1%까지 버텨요 진짜? 10% 나도 근데 나는 50 미만인 건 절대 못 보고 아, 진짜? 어쨌든 나도 높은 숫자여야지 진짜? 나는 한 10 10%는데도 불안해 저는 10까지도 버텨요 탕수육 먹을 때 부먹, 파, 찍, 먹, 파 뭐라고요? 하나, 둘, 셋, 찡, 먹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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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이건 누가 부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요 내가 다 형 말했어 찡, 찡, 찡 포에버 형 시작 전에 누워있을 때 뭐 생각해요? 시작하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놀라울까 봐 맞아 아니, 저 초반이었어 초반이었어 나는 노래 어디 실패일까 봐 맞아 나 찡, 먹, 이러네 근데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블링크닛 너무 웃겨 맞아 나를 웃겨, 그래서 웃긴 거야 재밌는 질문들이었어요 진짜 산하에 다녀온 리사를 본 멤버들의 반응이? 오, 됐어요 너무 웃겨, 리사, 리사가 진짜 리사가 진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을 때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해줍시다 맞아 오케이, 여러분 스포스포야 근데 이거 이제 갔다 와서 갑자기 매니저 오빠들이랑 막 군대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아, 그거 아시죠, 막 와, 와 아, 그거 오케이 아, 오빠 저 이렇게 했어요 아, 오빠 막 오빠 이거 하셨어요? 막 아, 저 이거 했는데요, 막 오빠 이렇게 하면 힘들죠, 막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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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케이라고 했으면 오케이 이렇게 재밌다 재밌는 쟁각 게임이었어요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언니? 하나는 더 마지막 질문? 언니가 잘 찾은 거 같아 알겠어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베이핑이들의 최고의 야식 메뉴는? 아, 어려운데 드든 하나, 득스탑 미디어자 네 나 좀 생각해 최고? 최고? 아니, 개인 개인 아니면 우리 블랙핑크의 블랙핑크 게인별로 하나씩 한 번에 얘기한다 잠깐만요 아니, 졌으면 다 얘기지 나,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하나, 둘, 셋, 한 번 말할게 괜찮아, 나 생각했지, 됐어 나 생각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라면! 야, 너 말했어 아, 잘못 말했어 나도 라면 말할게 너 뭐했어 진짜 그냥 같이 야, 밥 진짜 맛있어 너는 한 번 넣잖아 근데 얘는 왜 털이 나야, 지금 되게 왜냐면은 맞아 탱닫지도 않은 걸 계속 근데 나는 라면을 보는 얘가 설립성 못 먹, 그러니까 족발도 참을 수 있고, 떡볶이도 참을 수 있고, 피자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라면 냄새만 맡으면 네, 라면은, 내가 다음날 스케줄 있을 때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제일 될 거 같아 맞아 근데 막, 그러니까 라면은 먹고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아, 뭐 먹고,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닦고 먹었는데, 아, 이거 먹을 걸 이럴 때 있다 맞아, 맞아, 맞아 라면은 막, 아, 라면 먹기 싫은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최고야 그래서 라면, 오늘 콜 당연하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고, 로즈 씨는 뭐였죠? 비하인드 사진 4개, 보지 못한 멤버들도, 멤버들이 다 있는 사진이어도 좋고, 없는 사진이어도 좋고 골라주세요 난 뭔가 내가 안 본 사진이면 좋겠어, 나도 기대할게 이렇게 마음으로 기대할게 너무 못생긴 건 안 돼 그거는 우리 좀 지켜줘야 될 건데 근데 나는 못생긴 텐데, 핸드폰 적어도 안 해 오 나도야, 나도 싫어가지고 자, 여러분 네 2주년 V LIVE였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어, 근데 끝났어요? 왜? 벌써 우리가 한참 1시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진짜 빨리, 거의 쟁가하면서 시작은 안 된 거 같은데 끝났어요, 너무 링크 어때요, 근데?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다시 일단 우리 이렇게 2주년 이렇게 입으로, 처음으로 입으로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요? 두 살이기 때문에 두 살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뭔가 1주년이 약간 저번 주였던 거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일단 너무 설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유니버셔리 더 많은 걸 같이 이렇게 블링크랑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블링크 2주년, 2주년이라는 게 아직 믿기지 않는데요 뭔가 되게, 그래도 블링크랑 같이 이렇게 쭉 와서 너무너무 좋고 이번에 활동할 때도 너무 즐거웠어서 좀 더 뭔가 크게 와닿는 거 같아요 블링크랑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블링크가 저희 블링크끼리도 왔지만 블링크를 너네 모두 보고 많이 즐거웠었으면 좋겠고 2주년 되는 동안 너무너무 힘이 되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죄송해요,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이상한 소리가 날씨... 속삭이 없네요 캔시지 고마워 근데, 2년 동안 늘 옆에서 너무 따뜻한 서포트가 돼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뭔가 2년 정도가 되니까 진짜 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블링크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많이 많이 걷고 눈부 장만이만 찍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해요,들!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첫 방 우리 첫 방 때 생각하면 진짜 전 아직도 생각나요 소수의 블링크가 와서 응원해주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 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온 만큼 블링크도 많아지고 블링크들이랑 친해지고 블링크들의 정글 구입해서 너무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 같고 정말 많은 추억이 생겼던 잊지 못할 시간들이 넓던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모래, 우리 모래를 생각하면 딱 그 순간들 딱 떠오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바람 때 생겼나? 이런 거 뮤비 찍을 때 생각나고 뭐 작년에 이렇게 하면 잘 기억 안 나고 마지막 촬영 때 이러면 이렇게 생각나듯이 그만큼 우리에게 뜻깊은 추억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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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고 싶습니다 블링크 사랑해요 우리 포토타임 가질까요? 오케이 파트! E! E! E부터 시작할까요? 좀만 가까이 가죠 우리 이거 E야! 뭐야? 큰 E?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E를 이렇게 리사, 리사 위에 아니, 리사가 이렇게 아까? 언니, 지금 딱 좋아요 근데 리사가 옆에 보여 진짜 딱 좋아 아니야, 지금 딱 좋아 이렇게 하면 E잖아 아니야, 아니야 언니, 그거 추가했을 때 이 같았어 아니, 방금 추가했을 때 더 E 같았어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셋 캡처해주세요 언니, 언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틀컥 오케이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아니야, 하나, 셋 하면 어 2주년 포즈를 하는 거야 2주년 포즈요? 2주년 포즈 오케이 아무렇게나 하나, 둘, 셋 그럼 언니랑 나랑 좀 비슷했어 이건 4주년 아니에요? 나도 하려다가 4주년 될까봐요 하나, 둘, 셋 많은 사람이 하는 척 하나 더 하트 하트, 하고 싶은 하트 오케이 하나, 둘, 셋 캡처했어요? 나는 저 스티커 너무 부러워 나도 그냥 우리 이렇게 스티커 사는 시기를 이렇게 붙어서 그냥 예쁘게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더 해요? 찌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블랙핑크도 블링크도 오래오래 합시다 이제 하트 2천 개? 맞나? 오, 2천 개다 2주년에 2천 개 2천 개 안녕, 블링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2부에 와줘서 고맙고 내일은 내일도 함께해요 안녕 안녕 딱 한 시간 됐어 응? 한 시간 안 짱이야 안녕 리사 로제가 올려줄 거예요 비하인드 맞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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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